Q. 스걸파 2의 마스터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? 저희는 스걸파 2의 마스터로 참여하게 된 갑격한 원 밀리언입니다. 원 밀리언 소속 안무가 중에 가장 오래된 안무가이고요. 가장 공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마스터가 아닐까? 정말 카메라 남다르고 책임감 있게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을 포함해서 스트릿댄스 걸스파이트 시즌2의 마스터로 참여하게 된 팀은 여섯 팀입니다. 자, 돌릴게요. 하나, 둘, 셋. 추종자들이 진짜 많아요. 엄청 몰릴 것 같아, 바다한테. 트렌드하면 끝판왕이자 실력이면 실력, 에너지하면 에너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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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 베베입니다! 축하합니다, 베베! 제가 추는 것도 진짜 자신 있게 출 수 있지만 봐주는 거, 피드백을 주는 입장이 좀 더 제 체질에 맞기 때문에 반에서 몰리는 걸 뜯을 수도 있어요. 이렇게. 마스터 체질인가? 그래서 원 밀리언 분들이 나오시지 않을까? 셋! 어? 잠깐만요, 이유정님? 유정 언니 나오네? 이유정 언니 나오시네요? 마네킹 분들도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교수님들. 맞아요, 맞아요. 교수님들. 딱 골젓. 얘들아, 발끝. 발끝에 종이 한 장. 완벽한 배틀러라고 생각해요. 이 여성들 어떻게 이겨? 만짜문니경. 안녕하세요. 스골파2 마스터를 맡게 된 골젓스한 마네킹입니다. 스골파2도 마네킹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I'm gonna show you who is the teenage queen's master. 글로벌이니까 무조건 글로벌 팀이 있을 것 같아요. 완전 100% 걸스인. 하나, 둘, 셋. 오우! 희소 같지? 저도 가고 싶어요 여기. Hi girlies. We are the feisty, wonderful Jam Republic. Am I a master? I think it was something new. I think we just came from doing Street Girlfighter and now being involved and now the role's changing, we get to guide and watch and see the young talent 아 잼 나온다고? 잼이 좀 빡센데? 잼 미퍼블릭이 나온 게 되게 신의 한수 같은 느낌도 있어요 잼을 다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피 터지는 싸움 되겠다 두 쿨 남았네요? 나 봤어 언니 넘기면서 특이한 침 하나 있었어 또 또 둘러버려요? 아잇 네네 노코멘트 할게 상상은? 누구길래 그래? 궁금해 둘 셋 오리지널 매운맛 땅땅 풋! 거기서 절대 무너지면 안 돼 위치가 안 맞거든? 최종 3위는 미스 볼리입니다 마스터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럼 수어팟 1과 수어팟 2가 하나가 된 That's crazy 너무 재밌겠다 또 나와도 돼요? 불러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나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 진짜 좀 올인을 해보고 싶다 한 번 경험해봤으니 이번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번엔 1등 해보자 오 내가 진짜 아이킨드 팬인데 나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랑 어떻게 대결합니까? 저희와 스타일링의 두 팀이다 제일 트렌디하고 살짝 경쟁? 좋으면서도 뭔가 지고 싶지 않은 그런 팀입니다 에너지 하면 진짜 밀리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! 에너지! 에너지 하기 때문에 이거 훅 거 아닌가? 바꿔야겠다 에너지! 에너지! 그룩 그룩 그룩! 그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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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st the next 6 마지막! 아 누구지? 설마 수어팟 1분들이 또 오시진 않겠죠? 넘겼어 오! 라치카? 오 웨이! 오! 라치카가 나온다고? 야 가비! 라치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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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스트릿 댄스 걸즈 파이터 2에서 마스터블를 맡은 골저선 라치카! 라치카! 황팩한 팀은 라치카치! 라치카! 우와! 라치카 인기 왜 이렇게 많아? 욕심쟁이네! 저의 선생님이셨어요! 스골파! 아 그러네! 이런 눈물을! 어 리모 나오네 야 가베가 새롭게 풀린다 이 친구도 마스터 자리 했다 그러니까 마스터로서는 또 모르지? 모르잖아 이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마스터끼리도 경쟁을 해야 되잖아 마스터끼리의 서바이벌 아닌가요? 이런 실현을 또 저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략을 짜야 돼 어떻게 어필을 할지 우리 원 때 어필 진짜 많이 했어 박칸 노래 박칸 언니들이 맛있는 거 해줄게 너무 사랑하고 너무 우리 팀으로 왔으면 좋겠고 진짜 잘해줄 수 있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고요 의상부터 시작해서 헤어 메이크업 연습실 120명이 가능한 연습실이 두 채나 있습니다 크리스틴이 누구를 통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 CV를 통해 장쿡을 통해 장쿡을 통해 저희 팀 베베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수호펄 보셨다면 아시지 않을까 끝났다 서바이벌은 무조건 우승하려고 나오는 거지 세계를 제패해 본 사람만이 앞으로 세계를 제패할 너희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니? 내가 책임진다 아 멋있어 그냥 오시면 됩니다 아주만! 넌 내 거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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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can beat them Come to Germany probably 진짜 멋있게 입고 가자 그래 등장을 잘해야 된다 그래 진짜 멋지게 하고 가자 이렇게 딱 멋있어야 돼 아 중요하네 스트릿 걸스 파이터 많이 혼나 기다린다 나 좋아 멋있어 너 그래? 스트릿 댄스 걸스 파이터 2에 참가자 학부모님들 안녕하시렵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매우 많으시죠? 10대 친구들 어려우시죠?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접 경험하세요 070 아쉽고